아니 무슨 호떡장수도 아니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호떡 뒤집듯이 뒤집는 건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지난 7.10 대책이죠 임대사업자 제도의 사실상 폐지가 예고되면서 시장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임대사업자 제도가 논란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인데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었다고는 해도 불과 3년도 안 된 시점에서 심지어 장려하고 광고까지 대대적으로 했던 17년 시점에 등록했던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의 만기조차 돌아오지 않은 시점에서 일종의 호떡 뒤집듯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다 하는 것은 글쎄요 현 정부의 향후 정책의 신뢰성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던 17년으로 거슬러 한번 가볼게요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줄 테니까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임대소득세 감면해주겠다 장특공제도 70%까지 해주겠다 종부세 합산도 배제해주겠다 양도세 중과도 배제해주겠다 건보료도 감면해주겠다 듣기만 해도 달콤한 떡밥을 마구마구 던졌었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너도나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실제로 16년 20만 명이던 임대사업자 수는 19년 말을 기점으로 50만 명을 넘게 됩니다 임대주택 수도 16년 60만 가구에서 19년 말 기점으로 150만 가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홈페이지 렌트홈이죠 7월 10일 5시 59분을 기점으로 전격적으로 등록 페이지를 폐쇄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기습적인 대책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료하는 과정도 아 살짝 뭐랄까요 양스러웠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기존에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단기 4년, 장기 8년으로 구분이 되었고요 일반주택, 아파트 모두 등록이 가능했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 등록이 가능했죠 임대사업자 등록 시 단점이 있다면 계약당 5%라고 하는 임대료 상한 제한이 있었고요 매 임대차 계약 시마다 신고 의무가 있고 추가로 의무 임대기간 내에는 임대주택을 매도할 수 없다라는 제약 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메리트가 있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가장 큰 메리트는 역시 세제 혜택입니다 가장 큰 혜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에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은 거주주택수에서 배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했죠 두 번째 혜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죠 8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추후 양도시 최대 100%까지도 양도세 감면 혜택이 가능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종부세 합산 배제예요 이거는 9.13 대책 이후로는 혜택이 사라졌지만 어쨌든 그 이전까지는 좀 있었던 혜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10 대책에서 발표한 등록제도 개편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단기 임대 제도의 폐지입니다 장기 임대에서도 아파트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 역시도 기존 장기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적용 시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단 7월 11일 이후에 임대주택을 생기로 등록한 경우 또는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미적용한다라고 합니다 법 개정이 언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업데이트 되는 대로 이 내용들은 추후 영상을 통해서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 종료 시에 임대사업자를 자동으로 등록 말소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의 말소 의사가 없으면 계속 지위를 가져갈 수가 있었죠 의무 기간이 종료가 되면 즉시 자동 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쟁점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쟁점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의 추직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4년짜리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지금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4년이 돼서 만기가 되면 자동 말소가 되겠죠 헌데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세법상으로는 임대기실 기준 6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되고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채워야만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로 끌고 가야만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헌데 자동 말소가 되면 5년을 채울 수가 없게 되죠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이걸 토해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문제예요 최소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고 10년 이상 임대기간을 채우게 되면 양도세 100% 감면도 가능했었습니다 헌데 8년에서 멈추게 되면 100% 양도세 감면 혜택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성실하게 8년 동안 임대료도 5%씩만 올리고 꼬박꼬박 신고도 잘했는데 이제 와서 폐지할 거니까 세제 혜택 못 주겠어 라고 말 바꾸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쟁점은 재건축 재개발이 될 경우에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빌라 다세대 같은 일반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중간에 재개발이 돼서 빌라가 아파트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개발이 된 이후에 아파트로 다시 등록을 해서 임대기간을 연장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일반 주택이 아파트로 된 경우에는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시행 규정이 나와야만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모든 임대주택, 신규 등록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등록했던 임대주택도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 역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 후에 즉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단기임대주택은 완전히 사라졌다 두 번째, 장기임대주택은 8년에서 10년으로 의무 임대기간을 늘리겠다 세 번째, 장기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아파트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네 번째, 기존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종료 시 자동 말소하겠다 다섯 번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도 가입을 의무화하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대로 법이 통과가 된다면 임대소득 양성화를 목적으로 혜택을 줄 테니 임대사업자 등록해라 하던 게 불과 3년도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심지어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같은 정부에서 상황이 바뀌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항상 외치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공정사회, 개인간에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 기업들에게도 공정거래를 외치면서 일종의 소위 갑질을 한다거나 혹은 조금만 말 바꾸기를 하거나 하면 약속 지켜라, 신뢰를 어기면 과증을 엄청 때리겠다고 하잖아요 글쎄요, 이번 정책이 옳은 방향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이라는 것 혹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과 정부의 약속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헌데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과의 약속을 아니 무슨 호떡장수도 아니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호떡 뒤집듯이 뒤집는 건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 투기꾼들 잡겠다는 취지는 좋다 치자고요 다주택자 중에 진짜 투기꾼이 그렇다고 하면 몇 프로나 될까요? 정말 내 집 하나에 어쩌다 보니까 집 하나 더 있게 된 이주택자분들 중에 정부가 말하는 진짜 투기꾼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법이라는 건 제 생각에는 다수를 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수를 향해서 총을 난사하면 주변의 무고한 시민들까지 총탄을 맞고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는 무주택자인데 집이 두 차례 있는 사람들 때려잡는 게 뭐 어떠냐 하시는 분들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노를 가라앉히고 주변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퇴 후 받은 퇴직금이 있는데 어디 투자할 데는 없고 불안한 마음에 월세라도 하나 받아보겠다고 소형 아파트 하나 사서 임대놓은 우리 어머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맞벌이 밤낮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모은 여유작용이 좀 생겼는데 아 수도권에 뭐 조그만 아파트라도 좀 사놔라 라는 친구 말 듣고 덜컥 새끼고 집 하나 사놓은 뭐 주변의 사촌 형 뭐 새 집 이사에 부풀어 분양권 같은 거 하나라도 좀 사놓은 뭐 우리 누나 이런 분들도 다 다주택자들이거든요 시장 경제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최일성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전대미문인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음... 본의 아니게 뭐 이런저런 푸념이 좀 길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요즘에 밤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힘내십시오 낙천적인 사람은 타고나는 거지만 낙관적인 사람은 길러지는 거라고 합니다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죠 자 9가지 어려움이 산적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낙관론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부동산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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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